외국인이 인중에도 발라달래요 닥치라고 해, 닥치라고 어? 네 네 어, 치아 아이씨, 또 아, 닦았는데 또 묻혀버렸네 이런 젤짱, 씨, 아따 아, 닦았는데 또 묻혔어, 아아 아아, 닦았는데 또 묻혔어, 씨 개굴님 예, 이거 예, 했습니다 아유, 인중 왜 이렇게 세니, 이거 어? 아, 인중이 이게 상당히 10라운드 연승이요? 10라운드요? 10라운드면 10라운드 몇판이지? 갓 크흠, 나이스 어, 10라운드 5연승, 오케이 알겠습니다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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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시작! 자아 점프하고 싶을텐데 나이스 아이헤이 아, 왜 안했지? 아, 왜 안했지? 뜨거! 점프, 점프!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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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근데 인간적으로 미션 실패하면 나한테 뭔가 줘야하는거 아닌, 기그앤테이크 크흠 아,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개굴님 아유! 아유! 아유,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가지고 아유, 참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유, 그, 제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가지고 하하하하하하 아유, 참 좋습니다 제가 개굴님 지금 이 미션 실패하면은 눈썹에 치약을 바르고 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 미션을 실패하면은 눈썹에 치약을 바르고 올게요 졸라 따갑게 어떻습니까? 아, 치약 바르고 하루종일 방송하면 눈썹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치약 한 뭐 좀 길게 해서 한 1분 정도만 바르고 있는걸로 음 예, 올해 방송하면 또 이렇게 눈이 상할수가 눈썹이 상할수가 있기때문에 한 1분 정도 아, 가위걸려 방송 시작할때 바르지 말고 중가에 바르서 인정하기 아,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서 직접 이렇게 바르면서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4라운드 성공 4라운드 성공 아니요 지금 6라운드에요 6라운드 지금 6라운드 승리했습니다 6라운드 지금 6라운드 했어 6라운드 98년생이 무슨 엄마 지갑에서 아우, 야, 얜 또 뭐야 아우, 뭐 이런 애가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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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큰일났네 이거 다 끄내시오 오 sua 그 passar 에헤이 에헤헤에헤헤에헤헤에헤헤 에헤헤 아유 미친 에으시 아까워 와 저게 맞아? 실패하면 약속 지켜라 물결표 지켜본다 craft 5000 t 거 미친새끼하냐 이거 아 뭐야 저거 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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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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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알고 있었는데 개털렸네 실패했네요 싸전율 뭐라는데 에휴 씨 아 이런 개처벌해? 죽여버려 저거 죽여버려 에휴 아니 지금 치약이 왜 이렇게 강한거밖에 없냐 아니 치약이 왜 이렇게 아니 부광 뭐 이런 강한거밖에 없어 강한거 좀 야한거 없나? 아 강한거밖에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에휴 씨 졸라 센거밖에 없어 이거 이딴거밖에 없냐 어우 아이씨 저 팍 나중에 만나면 찢어 죽여야지 진짜 어 오, 홀리 쉣트! 홀리 쉣트! 오, 오, 마이 갓! 오, 머더팍커스! 손 오브 더 비치, 아잇! 이거, 눈썹 녹진 않겠지? 이거, 눈썹 녹진 않겠죠, 이거? 눈썹 녹으면, 좆다는데, 이거? 이거, 눈썹 녹진 않겠지? 아잇! 벌써부터 이제 조금씩 따끔따끔하게 시작할 아, 이게 무슨... 약속 지키는 득백 멋진의 희은 아유, 감사합니다 개굴링, 아 개굴링 감사합니다 하하하하하하 외국인이 인증에도 발라달래요 닥치라고 해, 닥치라고, 어? 니가 뭔데 인증에 바르라, 어? 인증에 바르라 말아야, 니가 뭔데? 어? 니가 뭐야? 어? 니가 뭐 여기에다가 뭐, 어? 뭐 투자를 했어, 뭘 했어? 니가 뭔데? 어? 혜원님이다 니가 여기다 무슨 하프를 했어, 뭐, 어? 코터를 했어, 어? 콜을 했어, 뭘 했어? 어? 콜을 했어, 뭘 했어? 니가 여기다 무슨 하프를 했어, 뭐, 어? 코터를 했어, 어? 콜을 했어, 뭘 했어? 열St истории 여진아 pra backed 고 20 정백 Martin 저 미션이 왔는데, 트리거 3명, 트리거 CA 3명 연속 맞추기. 미안하니까, 근데 이거 기회 한번은 트리거 CA 3명이요? 어? 트리거를 키고선 CA를 맞추라 이건 가요? 크흡 아 그냥 트리거... 그니까 트리거 켜져있는 상태에서 CA를 맞추면 된다는거죠? 아... 아 저디고님 안녕하세요 트리거가 켜져있는... 아우 눈썹 따가워 씨...샷다파킹 왓다파크 아 트리거 켜져있는 상태에서 맞추라는거죠? 그니까 전임파동권을 그냥 맞추라는거지? 크흠 미안해서 거져준다아 아 좋습니다 저도 조금 어떤 그 쉬운 미션을 어 제시하셨으니까 어 쉬운 미션을 제시하셨으니까 실패하면은 인중에다 바르겠습니다 예 실패하면 인중에 바를게요 오늘 그냥 얼굴에 아주 치약을 도배를 해버릴게요 아주 예 실패하면 인중에다가 바르겠습니다 인중에다가 누가 피가 없네 아아 피가 없어 전북도 전북도 원래? 원래? 패치된거 아니였어? 라운드 2 아아이! 졸라 잘하네 미친 아 뭐야 했는데 아아이 나이스 알아서 맞아줘요 나이스 알아서 맞아줘요 파이 아 뭐하는거야 얘 아 뭐하는거야 아 뭐하는거야 얘 아이씨 에이씨 아 뭐야 얘 아아 진짜 뭐하냐 얘 너 시청자니? 야 너 시청자니? 이거 시청자야? 아야야야야야야야 이게 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잠깐만 다리 앞으로 와이파 아 меся 깜짝 놀리네 어쨌든 성공했어요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옥 wolf2 쯔 쯔윈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쯔 쯔 쯔 쯔 쯔 쯔 쯔 한판총 쯔 시청자인가? 바로 미션 성공하자마자 바로 한판충하는데 자 미션도 성공 했으니까 어 이제 치약을 좀 닦고 올게요 잠깐만요 치약좀 Dale 찍고올게요 워캫 으 avere 에휴 에에에 어 시약, 아씨 또 아아 닦았는데 또 묻혀버렸네 이런 젠장 아 닦았는데 또 묻혔어 아 자 아아 딱 갔는데 또 묻혔어 어 안돼 굳었어 안돼 아 굳었어 아 굳었어 어 굳었어 굳었어 뭐야 이거 또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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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워어 그냥 주는 너무 쉬운꺼라 작게 준 히읗 진짜 미션 4시 4연승 5만 내쉬 4연승이요? 내쉬 4연승이요? 내쉬 4연승이요? 와 4연승 너무 어려운데 와 4연승 일단 도전하겠습니다 와 내쉬 4연승 아 너무 어려운데 와 너무 어려운데 아 아 아 내쉬 4연승 아 아 아 페널티로 4연승이요 4연승도 어려워서 실패한거에요 3연승도 어려워서 실패한거에요 아 아니요 돌리지 마세요 혜환님 돌리지 마세요 어 뭐하러 렉멜을 돌리려 하십니까 돌리지 마세요 이걸 어떻게 이겨 아 미치겠네 걸려도 이런 애 걸려 아 아 망했다 할 수 없는데 이거 아이씨 아 뭐 걸려도 이런 애 걸리냐 아 미치겠네 인중에다 치아 바르겠습니다 예 인중에다 치아 바르겠습니다 아 좋았어 어 2승 나이스 좋았어 아 좋아 아 왜 안나가니 어어어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좋아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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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죠 미션 성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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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성공했어요 하하하하 아 아 상당히 그웠던 어려운 미션이었네요 음.. 상당히 그웠던 굉장히 어려운 미션 음.. 저런 그.. 이글 스파이크.. 우와아아아아아 겟자쓴 넷이 성공했으니 불가능 미션 할꺼야 원망하지 마쌈시옷 비읍 아유.. 아유 5만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도 좀 어 가능한 미션을 해주셔야 될텐데 아유 불가능한건 안되는데 어.. 뭐 하긴 근데 제 사전에 불가능한게 있겠습니까 음.. 아이고 펜으로 10라중 1페펙하기 10라중 5모모치 중발 CA 치아기 고르삼 실패시 눈썹 플러스 인중 치아 빨라 하하하하하하 우와아 오모모치 너무 어렵구 10라중 1퍼팩하기 1퍼팩하기 할께요 10라중 1퍼팩 10라중 1퍼팩 일단은 미션 실패했으니깐 흐 또 치약찜질을 또 해야겠네요 아아 아아 너무 어렵다 미션이 아아 이 눈썹 아까 발랐는데 또 발라야됩니까 눈썹 흠 이 눈썹 또 발라야됩니까 이거 아까 아까 바르고 이거 지웠는데 아이 미치겠네 이거 아냐 오모모치도 어려워 어려워 오모모치 오모모치 어렵지 오모모치 어려워 오우 근데 아까 개굴님 그 눈썹에 치약 묻히는거 그거 어 그 미안하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눈썹이랑 인중이랑 다 묻히시네요 너무 하십니다 예 아까 아까 미안하다고 하셨으면서 일단 묻힐게요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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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인중 장난아닌데 인중 어 인중 야 인중 장난아닌데 이거 아 와 인중 장난아닌데 어 오마이갓 야 인중 장난아닌데 이거 인중 왜케 쓰라이릴라 아냐 인중 장난아닌데 어 홀리 쉣 어 아 아 인중 이거 와 인중 센데 이거 자 개굴님 예 이거 예 했습니다 아유 인중 왜케 세니 이거 어 아 인중이 이게 상당히 어우 야 진짜 인중은 좀 많이 시원하다 큰일났다 인중은 좀 많이 시원한데 에이씨 어 아 좀 많이 시원해 눈썹은 그래도 참을만한데 인중은 조금 많이 막 오 에으 어 와우 한 김에 연구처럼 문지르면 안 돼요 지금 이것도 고통스러워요 지금 이것도 고통스러워 뭘 문질러 문질르긴 지금 이것도 고통스러워 죽겄어 아휴 아휴 죽겄네 아휴 죽겄네 이거 아휴 에휴 자 일단은 어 오늘 뭐 스파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에 더이상 미 그 뭐냐 어 더이상 미션을 했다가는 어 얼굴이 남아나질 않겠어 아휴 아휴 시원 어휴 쓰라려 어우 쓰라려 이거 장난이 아니구만 오마이갓 제쿤데 제쿠 그냥 제쿤데 형 화대는 벌써 끝난거임 아 화이트데이 오늘 시도 못했고 오늘은 텐션이 안좋아가지고 어 화이트데이를 시도를 못했어 와 이거 진짜 엄볼리버블이다 개구 개굴님 주무시나 개굴님 주무시나요 개굴님 보시 보셔야 이게 내가 지울 수가 있는데 아 따가 아 따가 아 따가 아 따가 와 나 인중에다가 치약 처음 발라봤거든 살면서 뭐 눈썹도 그렇지만 와 이거 좀 어 심하다 야 어우 바르는 쪽이었죠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유 무슨 그런 말씀쓰를 예? 아유 무슨 제가 무슨 바르고 다닙니까 음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유 자 개굴님이 지금 잠깐 부재중이신 것 같아요 어 개굴님이 부재중이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일단 방송을 종료하는 쪽으로 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늦게까지 어 어 어 시청해주신 분들 어 다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하고 오늘은 이만 여기서 어 방송을 종료하는 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 탱고 어 무슨 말 어 맨솔 어 맨솔 어 맨솔 음 흠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는 걸로 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안녕 안녕 어 투바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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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tb db db db